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된 지식 신간 제로 2부입니다. 첫 편에서는 세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래서 우주의 탄생과 인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위에 카드를 참조하시고요. 이번 편에서는 두 번째 시간으로 인류의 그 위대한 스승분들과 스승분들의 사상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그거를 알아보기 전에 과연 당신은 당신 자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가에 대한 질문을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몇 년 전에 범윤수님의 강의 증문직서를 들었는데 거기서 어느 강의 들이시는 분이 범윤수님께 진리가 뭐냐고 자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범윤수님이 그러면 당신은 누구요? 그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딱 들으면서 내가 과연 누굴까?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나는 아무 아무개지? 그 생각을 제일 처음에 했고 그 다음에는 나는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이지?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나는 두 아이의 아빠지? 그 생각을 했고 내 몸뚱아리가 내 자신인가?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그것도 내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럼 과연 그냥 내 머릿속에 있는 뇌에 있는 생각이 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뚜렷한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도 과연 여러분 자신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그거를 어떻게 찾을 수 있나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신 자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렇게 질문하고 이거는 어려운 문제라고 하고요. 그 답을 알았다면 이 책을 읽지도 않았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내 자신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내가 아닌 거를 제외를 해보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입고 있는 옷은 내가 아니니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제껴두고 그 다음에 내가 아까 얘기했던 직장인이라는 거, 학생이라는 거, 주부라는 거, 교회. 이런 거는 사회자 역할이니까 이것도 나의 본질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것도 제껴두고 그 다음에는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딸, 누군가의 형제. 이런 거는 생물학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것도 자아의 본질적 특성이라고도 말하기가 힘든 거죠. 그 다음에는 나의 신체가 나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곧잘 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내 팔다리가 사라진다면, 그리고 내가 시야를 잃어버린다면, 과연 그게 내가 아니게 될까요? 일단 이런 것들과 무관하게 내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도 신체도 나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기술이 발달해서 기계의 몸을 갖게 된다면, 그러면 나는 내 자신이 아니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신체도 내 자신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신체도 아니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정신이 과연 나일까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지능, 내가 가지고 있는 기억,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언어, 심리적 욕망 등, 이런 것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본질적 자아라고 생각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지능이 저하되거나, 그 다음에 내가 새로운 추억을 쌓았거나, 내가 가진 기억을 상실해도, 엄연히 나는 내 자신으로 남아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정신도 내가 아니면, 이 그림에서 보듯이 정신, 신체, 역할 의무를 다 놔두면, 나는 이렇게 빈 껍데기가 있는 거죠. 그런데 과연 이 껍데기가 뭘까요? 이것은 바로 단 하나뿐이라고 해요. 나의 1인칭 관점, 무엇인가를 바라보는 자, 그리고 세계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 능력, 그리고 관주하는 무엇, 다시 말해서 텅 빈 의식만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책은 이러한 자, 내 자신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세계와 내 자신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를 알아보는 게 이 책의 후반부의 핵심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인도의 베다, 그 다음에 중국의 도가, 그리고 동아시아에서 유행하게 된 불교, 그 다음에 서양의 철학, 그 다음에 서양의 기독교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그러니까 정말 방대한 양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일단은 인도의 베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더 자세히 알아볼 것은 인도의 베다의 범하이려 사상을 좀 자세히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도교는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간략히 살펴볼 거고, 불교에서는 부처님 초교 불교의 가르침인 사성제와 팔정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볼 예정입니다.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전체를 다 알아보기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인도에서는 베다라는 책이 되게 중요한 철학서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인도에는 베다라는 책이 있는데 이것은 지혜, 지식, 알미라는 뜻이라고 해요. 종교적이고 신화적이며 동시에 철학적으로 방대한 양의 문원으로 인류가 발견한 가장 오래된 문서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거는 신으로부터 직접 들은 내용이 오랫동안 구전되다가 기원전 1500년 전후를 통해서 문자화 되었다고 합니다. 인도, 아리아인들은 베다가 인간과 신을 이어주는 성스러운 지식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인도 사상을 등한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약간 거부감이 있는데 인도 사상은 인류 역사에서 매우 중심적인 사상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인류에게 가장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 문서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구약이고 다른 하나가 베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구약은 아브라함계의 3대 종교인 기독교, 이슬람교, 유대교의 뿌리가 됐고요. 이 세 종교가 인류 절반의 세계관을 형성해 왔고 나머지 절반의 세계관은 베다에 기반을 둔다고 합니다. 베다는 우파니샤드와 힌두교, 불교의 뿌리가 됐고 이들은 인도와 동양에 신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해요. 이 인도의 사상의 전체의 정신적인 근원이 된 베다는 핵심적인 경전 리그 베다와 부속 경전 우파니샤드가 중심을 이룬다고 하는데요. 이 베다의 세계관은 순환적인 세계관을 이루고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자연과 인간과 브라우만, 귀족계급과 신이 서로를 움직이는 순환적인 관계를 갖는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베다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일원론이라고 합니다. 우파니샤드는 그 베다의 방대하고 복잡한 내용 중에서 핵심이 되는 사상을 철학적으로 체계화했는데 이게 결국 일원론의 시작이 됐다고 하고요. 우파니샤드의 탐구 주제는 세 가지가 핵심인데 전체로 쓰이 세계, 부분으로 쓰이 자아, 이 둘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고 해요. 이 첫째 세 개는 브라우만이고 둘째는 아트만, 이거는 자아이고 그 다음에 이 두 세 개의 관계를 얘기한다고 하거든요. 이 두 개의 관계는 범아일여라는 사상인데 결국 이 브라우만 우주의 실체와 아트만, 자아의 본질은 서로 동일하다는 거죠. 이거를 고대인이 찾아낸 궁극의 지이라고 합니다. 현재인에게는 되게 낯설고 이해하기 힘든 결론이라고 하는데요. 이 개념이 시대와 장소를 막내해서 수많은 지혜로운 사람에 의해서 말해지고 새롭게 쓰여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이들은 범아일여의 지혜가 깨달음과 해탈에 이르는 길임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체험하게 되면 궁극의 지혜에 닿을 것임을 위대한 스승님들은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범아일여의 현대적인 의미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첫째는 나는 무엇인가? 아까 처음에 알아본 게 나는 무엇인가? 나는 결국에는 텅빈 의식, 세계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 능력, 관조화는 무엇인가라는 것. 이게 지금 자아입니다. 자아 아트만. 이것은 내면을 경험하는 능력인데 이게 작동하는 모습을 영사기 빛이 필름을 상에 스크린에 비추는 것과 비유를 했는데 이게 상당히 잘 와닿거든요. 우리 내면에는 빠르게 돌아가는 필름이 있다고 합니다. 이 필름이 바로 정신인데 기억, 감각, 감정, 꿈, 느낌이 돌아가면서 필름을 통해서 세 개가 스크린에 펼쳐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펼쳐지게 하기 위해서는 의식, 영사기의 빛이 필름을 통과해서 스크린에 펼쳐지는 거잖아요. 세 개가. 그래서 이때 이러한 모든 정신적 작용을 일으키는 영사기 빛이 바로 의식이라고 해요. 눈으로는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스스로는 특정한 상을 갖지 않지만 모든 상을 일으켜 세우는 순수한 가능성의 상태가 이것이 자의 순수한 본질적인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대 인도인은 자기 내면의 투명한 의식을 아트만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하는데 결국에 모든 것을 제외하고 남는 것은 이 의식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세 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의 본질이 의식이면 자아는 하나의 등불이고 세 개란 그저 등불이 붙이는 아까 본 영사기에 비치는 범인 거죠. 그래서 고정되어 있는 것은 세 개가 아니라 고정된 등불이 범위 안에서 자아 안에서 세 개가 스쳐 지나가고 있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세 개는 실제로 존재하는 무엇이 아니게 되고요. 그래서 자아를 수정구슬이라고 하면 나의 마음 혹은 의식으로 이 수정구슬이 유일한 실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 개는 이 수정구슬 안에 왜곡되어서 비치는 이미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 개는 실제로 존재하는 무엇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의 이미지에 불가한 것이죠. 세 개와 자아는 이 모양처럼 하나가 되는 거죠. 일원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념론의 세계관에서는 세 개와 자아가 분리되지 않고 수정구슬과 그 안에 왜곡되어 담긴 세 개의 이미지는 떼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아가 사라지면 세 개도 사라지는 일원론이 된다는 거죠. 이게 상당히 되게 추상적이고 엉뚱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우리가 되게 많이 듣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내가 바라보는 대로 세상이 펼쳐지고 내가 뜻하는 대로 세상이 이루어진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이런 일원론의 관점에서 많이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베다에서 말하는 인도에서 말하는 그런 주된 내용은 범아이려의 사상이 핵심적인 사상이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등지고 출가자가 돼서 사회가 돌아가는데 문제가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가다드 기타라는 것도 나왔고 이후에 인도에서 힌두교가 또 발전하게 됐다고 해요. 이 뒷부분도 되게 내용이 흥미로우니까 이 뒷부분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살펴볼 것은 중국의 도가인데 도가는 우리가 도덕시간이나 역사시간에 되게 많이 들어본 내용이거든요. 중국에서는 노자가 먼저 진리를 말씀을 하셨는데 노자가 5천 여자의 글을 남겼는데 그게 도덕경이고 여기는 도가 무엇인지 덕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도는 우주의 진리고 덕은 개인의 내면이고 결국에는 이 두 개도 하나가 된다는 그런 거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도덕경의 내용을 쭉 얘기를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노자가 나이가 들었을 때 공자와 만나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에피소드도 설명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공자의 생애와 사상도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거든요. 공자는 노가와는 달리 자신의 이상을 현실 정치에 실현을 하고 싶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실 정치를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셨는데 결국에는 그거를 이룰 국가를 찾지 못했다고 하고 후학을 기르는데 결국 전념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자님과 그의 제자들이 언행을 기록한 게 논어거든요. 그래서 논어의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논어는 인간 사이의 실천 덕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나중에 도가와 불교의 관념을 수용해서 형이상학적 유학이론도 정립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도교는 간단하게 보고 그 다음에 다음에는 불교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저희가 많이 접해봤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부처님 측 시타르 따위 생애와 사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이 어떻게 태어났고 출가해서 어떻게 깨달음을 얻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보리수 나무 아래서의 돌을 깨닫는 과정이 리얼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가 되게 읽다 보면 감동을 느끼게 되거든요. 살과 근육이 남지 않는 그런 고행을 하면서 그러한 고통의 깨달음을 갖게 해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느끼고 극도의 쾌락이나 극도의 고통 역시 마음의 평화를 가져오지 못해서 평온하게 가부자를 들고 깊은 명상에 들으셨고요. 모든 욕망을 끊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려는 그의 깊은 노력은 마침내 결실을 이루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명상에 담긴 지 7일째 되는 날 드디어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이 내용이 되게 재밌어요. 나중에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사성제와 팔정도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냥 어설피만 듣고 정확히는 몰랐는데 여기에 구체적으로 돼 있어서 저는 이것만 알게 된 것도 되게 큰 소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를 보면 불교의 근본 교리는 사성제와 팔정도라고 할 수가 있고요. 불교의 교파라고 부를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은 사성제와 팔정도의 진리를 받아들이는지 아닌지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중요한 거죠. 사성제는 고, 짐, 멸, 도의 네 가지 진리를 말하고요. 팔정도는 이 도를 이루는 여덟 가지 정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첫 번째 고성제는 고통으로 가득 차 있는 세계를 직시하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합니다. 불안전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모든 존재는 괴로움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이게 불교가 바라보는 세계의 기본 상태라고 합니다. 세상은 고통의 바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불교 세계관에서 나온 거고요. 이 괴로움의 구체적인 모습은 두 가지 방면이 있는데 하나는 모든 생명이 피할 수 없는 근원적인 고통인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 즉 생로병사의 고통입니다. 그 다음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네 가지 고통이 있는데요. 이거는 첫째는 사랑하는 이들과 헤어지거나 사별하는 고통 둘째는 미워하고 싫어하는 이들과 함께 있어야 하는 고통 이것도 만만치 않은 고통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인가를 얻고 싶고 자기 생각대로 추진하고자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 생기는 고통입니다.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하지만 이룰 수 없는 것에 따른 고통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인간으로 태어나게 된 다섯 가지 조건 때문에 비롯되는 고통이라고 합니다. 오온 선거라고 하는데 이것은 나중에 인간이 자아가 무엇인가라는 것과 연결돼서 설명이 되거든요. 그때 보도록 하고요. 인간은 이 여덟 가지 고통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붓다는 고성제를 제시함으로써 진리를 향한 첫 걸음으로 당신이 처한 현실을 스스로 직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진리는 집성제예요. 이것은 고의 원인을 제시한 것으로 집착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붓다는 고통이 발생한 원인을 두 가지에서 찾는데 이것은 하나는 갈애, 하나는 무명이라고 합니다. 갈애란 그치지 않는 갈증, 갈망을 말하고요. 두 번째 무명은 알지 못한 무지를 말한다고 합니다. 즉 우리가 고통스러운 이유는 그치지 않는 집착의 상태에 놓여 있고 그리고 동시에 그 집착이 고통의 원인을 알지 못해서라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리석게도 갈증 때문에 바닷물을 들이키는 거죠. 그럼 계속 고통이 지속되는 거거든요. 갈애는 그치지 않는 갈망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욕애, 유애, 무유애가 있다고 합니다. 욕애는 감각적 욕구로 쾌감을 추구하는 욕망 그래서 맛있는 것을 먹으려고 하고 아름다운 것을 눈에 담으려고 하고 끊임없이 안락해지려고 하는 거라고 하고요. 유애는 존재에 대한 욕구 즉 죽음과 사라짐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는 집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유애, 존재하지 않음을 추구하는 욕구로써 허무주의적 태도로 삶을 포기하고자 하는 집착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고통이 있게 되는 원인은 나라는 존재 자체는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한다고 해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라는 존재 자체는 불변하고 고정된 게 아닌데 영원한 생명이나 있을 것 같은 쾌감을 자꾸 쫓기 때문에 고통이 된다는 거거든요.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불교의 자아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불교에서는 나라는 존재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흩어지고 모이는 임시의 상태라고 해요. 즉 임시로 모여있는 상태, 즉 모래 무더기처럼 쌓여있는 의미에서 온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 요소가 쌓여있는 게 자아인데 이것을 오온이라고 하거든요. 나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붙다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저 다섯 가지 요소가 임시로 쌓여있는 무더기가 자아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다섯 가지 요소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다섯 가지 요소는 첫 번째는 색인데 이것은 물질적인 요소로 육체를 얘기한다고 합니다. 육체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끊임없이 세포가 죽고 다른 세포가 태어나면서 흡수하고 내보내는 물질적인 순환이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났을 때의 신체와 지금의 당신의 신체가 공유하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신체가 임시적인 무더기라는 거고요. 이 색이 육체적인 측면이면 다음 수상행식은 정신적인 측면을 얘기한다고 하거든요. 수는 감각, 즉 오감을 일으키는 고통, 쾌락 등 단순한 감정이고 상은 마음 속에 떠오르는 표상, 즉 심상, 영상 등 예를 들어 사과의 이미지가 그것이라고 하고요. 행은 의지와 같은 마음의 상태, 식은 앞서의 세 가지 모든 마음 작용을 일으키고 종합하는 의식 활동을 말한다고 합니다. 즉 나의 마음, 정신, 주관, 의식이라는 거거든요. 생각하는 마음의 범위 혹은 밑바탕을 의미하는데 부처님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너 자신을 세심히 바라보면 이 다섯 가지 요소가 너를 구성하는 모든 것인데 이 다섯 가지 중에 불변하고 고정된 것은 없다는 거죠. 그저 조건에 의해서 끊임없이 모이고 흩어질 뿐이라고 해요. 즉 자아가 고정된 실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고정된 것이 아닌데 우리가 이런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고정된 자아와 불변하는 영혼을 갈망하는 집착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감각적 쾌락을 실체라고 느끼게 만들고 생로병사라는 변화를 거부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여기서 고통이 발생된다고 하죠. 부타는 자아의 실체가 우연하게 임시로 모여있는 오온임을 밝힘으로써 우리의 부질없는 집착, 그리고 거기서 비통되는 고통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내용이 약간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읽어보면 이해가 되거든요. 하지만 이것만 보면 우리는 고통에 휩싸여야 될 것 같은데 이 다음에 얘기하는 멸과 도를 통해서 고통이 사라지는 원리를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는 멸성제는 깨달음의 상태라고 합니다. 즉 모든 고통과 괴로움이 사라진 평온의 상태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상태일 수 있는가를 설명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원인을 제거하면 된다고 합니다. 고통의 원인은 집착이기 때문에 집착이 사라지면 결과로서의 고통도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멸성제는 집착을 풀어지게 함으로써 괴로움을 소멸하고 해탈에 이르는 길을 제시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집착을 사라지게 할 수 있을까요? 이 구체적인 방법으로 제시한 게 네 번째 진리인 도성제인데 여기는 팔정도가 있습니다. 팔정도가 무엇이냐면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바르게 목숨을 유지하고, 바르게 노력하고, 바른 신념을 가지고, 바르게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르다는 게 궁금한데, 이 바르다는 것은 어느 극단에도 치우치지 않는 중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올바른 길을 선택하는 실천적인 가르침이 바로 불교의 핵심 가르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너무 비겁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무모하지도 않는 중간 상태가 용기고, 이런 용기가 필요하고, 너무 극력적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방탕하지도 않은 중간의 상태인 절제가 모범으로 제시된다고 합니다. 팔정도는 해탈에 이르기 위한 인류의 보편의 가르침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불교의 핵심 교리인 사성제와 팔정도를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불교에서의 세계관은 연기라고 해요. 모든 현상이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고 사라진다고 합니다. 세상 모든 것은 홀로 독립해서 존재하는 것이 없고, 인과의 톱니바퀴 아래에 놓여있기 때문에 항상 변화한다고 합니다. 즉, 세계도 실체하는 게 아니라고 해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아봤고, 이 뒤에는 붙다 이후에 불교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대승불교, 소승불교 그런 것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 뒷부분도 되게 흥미로운 부분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 뒤에는 서양의 철학과 그다음에 기독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서양의 세계관은 이원론적인 세계관이 줄을 잃었다고 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책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서양의 이원론적인 세계관은 전체 세계의 반쪽만을 지배하고 있는 세계관인데, 우리가 너무 거기에 빠져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탐구하고 알아보려고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파니샤드의 범야이려, 노자의 도와 덕의 관계, 유학의 태국도설, 그리고 서양 철학의 핵심이 되는 간념론, 중세 기독교의 신비주의가 다 이론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가 내 마음의 반영이고, 그러므로 세계와 자아는 분리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세계를 진지하게 통찰하고자 하는 모든 이가 결국 도달하게 되는 최종 결론이라고 합니다. 즉, 세상과 나는 따로 분리될 수 없고 하나라는 얘기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는 게 일체유심조라고 하고요. 이 말이 단순히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될 것이라는 자기개발적인 메시지로 해석되기에는 너무나도 물직한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는 이 말의 뜻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될 때, 아마도 우리는 더 지혜롭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 앞에 드러난 현상세계가 내 마음이 지어낸 것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이 휘둘리지 않고 욕망에 집착하지 않으며 나 자신으로서 자유로워질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내용이 이 책에서 얘기하고자 했던 핵심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 사장님이 나중에 끝에 에필로그에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책의 주제와 결론은 주제는 위대한 스승의 거대한 사상이고 결론은 세계와 자아의 합일이라고 합니다. 이 거대한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칠기의 대륙의 전체의 사상을 알아본 거죠. 그래서 이원론이라는 비좁은 섬 안에 머물고 있지만, 인류의 위대한 고전들은 대부분 일원론의 거대한 대륙 위에서 탄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전을 펼치고 그 안을 자유롭게 여행하면서 내면 세계의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는 일원론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원론이 세계관 위에 밟고 있기에 우리가 필연적으로 갖게 되는 제한점이 있는데 이것을 벗어나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될까? 그거를 설명하고 계시는데, 첫째는 온갖 미디어에서 얘기하는 세상의 목소리를 의심해야 된다고 해요. 그 다음에 둘째는 자신의 하루 중에 흩어지고 버려지는 시간을 모아서 오로지 당신만의 시간을 만들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남는 시간을 이용해서 내면의 시간을 갖고 이때 뭐를 해야 되냐면, 눈과 귀를 닫고 호흡을 가다듬고 평온히 내면에 머물러서 끝없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잡다한 생각이 잠잠해질 때까지 여유롭게 기다려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명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의 혼자 있는 시간에 명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마음이 가라앉았으면 자기 자신과도 대화하지 않는 침묵의 순간을 경험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익숙해졌다면 다시 현실로 나가서 책도 읽고 영화도 보고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이 생각을 경철하고 말은 좀 줄이고 너그러워진다고 하고요. 이 다음에는 자신의 삶이 닿게 될 날을 헤아려보고 남은 삶 전체의 거시적인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해요. 자신의 전체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계획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앞만 보고 계속 달리다 보면 어느 순간 나이가 들어서 허무한 것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바로 자신의 내면의 침잠, 깊이 내려가서 과연 내 자신이 무엇이고 남은 삶 동안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내 인생을 가치 있게 할 수 있는 것이냐를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천천히 우리가 계획한 깨달음을 향해 열린 게 따라 항해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세계가 나의 마음이라는 말이 실제의 의미를 깨닫게 되기를 이렇게 바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138억 년에 이르는 시간여행을 했고, 그 다음에 공간적으로 여러 사상가들의 훌륭한 사상을 살펴보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제로편, 신간을 살펴보았고요. 일반적인 분들이 너무 두꺼워서 책을 읽기를 망설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한 번에 다 읽을 생각을 하지 마시고 틈틈이 읽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관심 있는 배다 부분을 본다거나 아니면 기독교 쪽을 본다거나 틈틈이 날 때마다 읽으면서 자기의 인문학적 소양을 기르는데 정말 도움이 되는 책인 것 같고요. 자기의 삶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해보고 싶으신 분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는 책입니다. 이번 영상도 이렇게 마치고요. 이번 영상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거나 그리고 앞으로의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제가 이 채널을 유지하는 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내용이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널리 공유를 해주셔서 많은 분들에게 내용을 소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